오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회장님께서 쌍기업자 4개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끈이 있어야 되고, 끈이 있어야 되고, 끈이 있어야 되고, 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끈은 우리 신회장님과 고려아 대표님, 그리고 대전의 탑을 저희들 관리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희들 끈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깨와 꿈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불의 동작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성공이 돼가지고 제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기자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용신, 창동석 씨, 바깥 나오면서 이것을 드렸습니다. 다 끝지나면 저 박선영 씨 이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시청률이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